한유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서준 씨한테 묻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약속 잊었어요? 전용 약속. 한유라 씨, 미안해요. 그게... 설마 이제야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야? 얘네 또 싸우는 거야? 내가 서준 씨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니까 나란 사람이 우스워 보여요?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줘요! 오늘 약속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어요. 뭐하고 있었길래 자기가 제안한 약속도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나랑 통화까지 했잖아요. 설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회사에... 회사에 일이 있었어요.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었으면 전화라도 줬었어야죠.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미안해요. 나 오늘 일 절대 못 잊어요.